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맞이해서 시바이노코인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90K죠. 잠깐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내년에는 더 오른다면서 낙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연말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12만 달러 간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저도 이 기사 내용과 같이 올해만 크게 상승하고 내년에는 더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K인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큰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바이노코인이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까지 상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시바이노코인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 크게 오르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전 3월에 몰려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걱정하실 거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분명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잘 풀릴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시바이노코인도 이제 밈코인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코인장에서 진짜 돈 많이 벌어 가시려면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본격적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는데도 친암화폐 법안 통과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올해 초부터 이제 비트코인 ETF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유럽, 남미, 미국까지 그리고 보수적이었던 일본이랑 중국마저도 다시금 규제를 철폐하고 비트코인 합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나 이 밈코인은 정말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시바이노 같은 밈코인에 투자를 하죠? 소액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죠. 이쪽에 기사를 보시면 단돈 400만원 그러니까 3,800달러로 얼마를 벌었냐 1,00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바이노 투자하시는 분들 최소 100배 상승하는 거 노리고 들어오셨을 텐데 적어도 10원 그리고 100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 2021년 시바이노는 수십만배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그리고 2025년 상승사이클 내년 말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너무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을 앞두고 시바이노 코인만큼이나 10만배 상승하는 그런 코인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큰 수혜를 받아서 미친 폭등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코인장에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1위인 경제대국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재정적인 지원을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며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건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뻔하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정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이전처럼 묶여 있었던 그런 자금들이 다시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유인과 함께 트럼프 당선에 따라 비트코인은 올해 12만 5천 달러, 125K까지 상승할 강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인 2,400조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현재 주식 시장 규모가 코인 시장의 약 20배가 넘는 46조 달러 수준인데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로 상장이 되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국 주식 시장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코인 이용자 수도 2021년 대비 2배가량 상승을 했죠. 미국 인구 절반이 이용하는 셈인데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미국 주식 시장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기축 통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역시 달러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집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적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유럽에서는 솔라나 ETN의 스테이킹 보상까지 추가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돼서 솔라나 스테이킹 ETF 출시 같은 소식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계 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 비자 같은 거대 카드회사, JP모공, 블랙롱,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테슬라, 기아 등 자동차 업체까지 암호화폐와 협업하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펼칠 정책에 따라서 특정 코인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알게 모르게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민코인, RWA 코인,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테마 코인들이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책 중에 큰 수혜를 받는 민코인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천배, 만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여러 기업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벌써 20배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친환화폐적 정책이 지속될 경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인은 100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까지도 상승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가 넘는 상승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100만원에 담아뒀던 시드가 1000배, 만배 이상 상승해 주면서 10억, 100억이 되는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을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재기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을 하고 실시간 경제 시장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8226-9936으로 숫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7이라고 제 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버는 그런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